안녕하십니까 주식아재의 디니엘윤입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를 제가 살펴보니까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고요 또 등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방송에서 코스피의 한 40년 지수를 제가 쭉 설명해드렸고 그리고 지난 지난 시간에 방송했던 내용에 의하면 코스피 지수가 2276이 아마 역사적 저점이 아니었나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바닥을 다져가면서 행보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제가 여러분들이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1드 갭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1드 갭이 너무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다시 한 번 더 해달라 라는 요청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좀 보조 자료를 좀 더 여러분들이 설명을 좀 드리고요 또 지금 시간에 요즘 주가가 하루 올랐다가 이틀 정도 자꾸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자 심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것은 결국은 심리적인 역량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대해 볼 만한 데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제가 좀 자료 맺기를 또 준비를 했고요 시간 시간에 이어서 1드 갭도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주식아재 대닐윤이 생각하는 오늘 주목해야 될 종목 이 부분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 끝까지 한 번 들어보시면 또 알찬 종목도 얻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1드 갭을 설명드리면서 그 전에 주식 투자의 단계와 특징을 제가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1단계로는 세계 경제를 많이 봐야 되는데 지금은 뭐니뭐니 해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리고 금리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졌죠 그래서 1단계에는 세계 경제를 우리가 쭉 살펴봐야 되고 이건 뭐 다른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매스컴에서도 여러분들 익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세계 금리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기준금리 이야기하면서 앙들레 코스트라니의 달걀 모형 이론을 갖고 와서 제가 다음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다 그러면 아마 아실 것 같고요 코스트라니는 유럽의 워런 버핏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에 따라서 주식을 투자해야 될지 채권을 투자해야 될지 현금을 보유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주식아재 방송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아재에 또 너무 많은 내용들을 제가 설명드려야 되겠는데 무엇부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순서 있게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찾아뵈면서 방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계 금리 중에서 기준금리는 제가 다음 전에 한번 할 거고요 3단계 4단계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투자자라 그러면 주식 투자자 특히 채권 투자자도 있겠지만 주식 투자자라 그러면 3단계 4단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3단계에는 기본적 분석이죠 그래서 리더 섹터를 구해야 되는데 예를 든다 그러면 리더 섹터가 요즘은 굉장히 많이 핫하지 못하지만 2차전지 쪽이죠 그렇죠 그러면 리더 섹터가 2차전지다 그러면 종목군으로는 뭐가 있죠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소재주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장비주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기술적 분석하는 방법도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요 네 번째 기술적 분석 이걸 어떻게 하는지 수세라든지 이평선 기술적 분석은 지금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시기를 알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여러분 다음에 주식 방송 시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제가 3단계 4단계 이 부분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시라고 했는데 기본적 분석에서는 투자 철학 투자 전략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한 부분은 바로 주식 투자의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기본적 분석의 대가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 이 부분이거든요 자 첫 번째 기본적 분석 투자의 대가 중에 한 분 존 래프입니다 제가 이분도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냈고 시중에도 책 많이 팔고 있으니까 한번 존 래프를 검색해 보세요 자 이분이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적습니다 프랑스의 속담에 의거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주식에 좀 접목을 많이 시켰거든요 자 이 부분이 뭐라고 했냐면 buy to the law of the cannon 그리고 and sell to the sounds of the tempest이라고 하죠 buy는 뭐죠 산다는 건데 어떨 때 사느냐면요 a law of the cannon이라고 했습니다 law이라는 게 뭐냐면 호랑이가 으릉거릴 때 있잖아요 그걸 롤이라고 합니다 으릉거리는 표호라고 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언제냐면 지금처럼 세상이 다 시끄럽죠 주식 시장이 힘들다 세상이 지금 앞으로는 힘들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들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럴 때를 law of the cannon입니다 그래서 시끄러울 때 주식을 사는 거고 sell to the sounds of the trumpet 트램펫 소리가 승리의 나팔 소리가 날 때에는 파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존 래프라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는 오히려 주식을 사야 되지 않을까라고 존 래프는 그 책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문가는요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존 템플턴 경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사회 한혼을 많이 했으면 존 템플턴 경이라고 불리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 자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전쟁 우려로 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군중을 따라가지 마라 지금 패니까 공포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존 템플턴 경은 이럴 때 오히려 주식을 매수할 타이밍으로 잡는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자기 저서를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내용은요 랄프 웬저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분 제가 사실 너무너무 존경하는 분인데 제 투자 철학에도 굉장히 맞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초록창에 검색해 보세요 랄프 웬저가 자기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리스크 프리엠이 높을 때 사고 낮을 때는 팔아야 된다 다 결국 세 전문가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포를 가지지 말고 오히려 이럴 때에는 매수를 해라 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 1드갭에 대한 설명을 쭉 드렸었는데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 번 더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드갭이 뭐라고 하죠? 주식 기대 수익률과 확정부 이자율 차이를 나타낸 값으로 현재 주식 시장이 주식 투자를 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표라고 이야기 드렸죠 지난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 한 번 보고 또 이 방송을 보시면 아마 좀 더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드갭을 구하는 공식은 바로 나오고 있죠 주식 기대 수익률 빨간 표시 했으니까 한 번 꼭 보시고요 주식 기대 수익률 퍼센테이지는 아래에 나오는 공식이 있죠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주식 기대 수익률 빼기 그리고 확정부 이자율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시중은행에 제가 가서 은행에 맺겨놓으면 이자 주는 거 지금 우리가 은행 가서 돈 빌리면 얼마에 빌리고 있죠 보통 한 3%, 4%, 좀 심한 경우에는 5% 물론 점점 올라가겠죠 지금은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얻는 수익과 은행에 넣었을 때 이자를 얼마를 받느냐 이 갭 차가 얼마큼 나는지를 보는 게 1드갭인 거거든요 그래서 구하는 공식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렸죠 주식 기대 수익률 구하는 공식은 1 나누기 12개월 선행 PER이 얼만큼 되느냐 이 부분을 굉장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장에 보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너무 작다고 잘 안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2020년 3월에 14 정도 나왔습니다 선행 지표 PER입니다 그리고 4월에는 16% 그냥 소주점 이하 자리는 뺄게요 그리고 5월에는 19.62% 나왔죠 그리고 6월에는 24%, 8월에는 26%, 그리고 9월에는 27%, 10월에도 27%, 그리고 11월에는 31%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대부분 한 30 가까이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별로 PER를 알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PER이 올해 낮은 게 좋은 건데 저렇게 높을 때 좋은 거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1년 1월에는요 역사적 포인트 3000포인트가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당시에 보니까는요 30% 나왔습니다 PER이 그럼 이때는 투자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 봤다 그러면은 아마도 이때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PER 30이라고 가정하고요 다시 뒤로 돌아가보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뒤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이거죠 기대 수익률은 1 나누기 30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은행에 넣는 게 훨씬 더 나은 지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2021년 1월에 보면은 30이 넘었고요 2월에도 30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투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2021년에는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왜 시작을 했냐 그때는 성공을 했는 이유가 뭐냐면은 PER이 높이 있으니까 다시 낮아진다고 하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저보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30일 때보다는 앞으로는 더 낮아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가가 안정되려고 하면요 코스피 지수가 보통 12에서 14 정도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더 낮아지는 것도 문제고요 사실 12에서 14가 제일 안정적입니다 그러면 최근 최근에는 얼마 됐는지 이거 한번 지표를 한번 보시고요 2021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점점 낮아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2021년 1월에 투자한 사람들은 2021년 12월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고 오히려 그때는 주가를 빼야 될 시기인다는 거죠 되셨나요? 자 다음 거 보면 2022년 1월에 보면 코스피 지수가 12죠 자 그러다가 쭉 그렇게 가고 있죠 이번 년도 1월입니다 2022년 1월 그리고 2월, 3월, 4월 쭉 가다 보면 대부분 12, 12일 이렇게 가고 있죠 근데 코스피 지수를 보면 거의 3000에서 2600 정도 사이였거든요 지금 굉장히 폭락한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 폭락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22년 6월에 제가 나오고 있죠 16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럼 다시 12로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요 기대 수익률은 1 나누기 16 곱하기 100 하면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오히려 이럴 때는 투자를 안 해야 된다는 이록이 나오겠지만 아까 제가 자료를 보여드렸지만 2021년에 보면 30이 넘었죠 그러니까 이 PR은 거꾸로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PR이 낮은 데서 더 낮아지면 좋겠지만 사실은 더 올라갔을 때 더 낮아지면 좋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이 너무 이해가 안 된다고 저한테 요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6일 때는 오히려 10 그러면 2018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잘 안 보이신다는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자 2018년도를 보여드리면은 자 14 정도 나오죠 2018년 1월에 14 정도 나오고 2월에 13 나오죠 자 그러면 이때는 투자해 볼 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2018년 12월에는 10이 안 나오잖아요 이럴 때 오히려 주가가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이때는 팔고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1대 갭을 떠나서 요거 하나 PR만 보더라도 이 메커니즘만 이해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지난 방송에 했던 이야기를 조금 이해가 했을 건데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이해 안 되신다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난 방송을 꼭 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요 자료를 보면요 기대 수익률은 똑같죠 8배 나올 때는 12.5% 나오고요 14배 나올 때는 7.1 나옵니다 요거는 계산하는 방법이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16배 넘어 나왔으니까 5. 몇 프로 나올 겁니다 5. 몇 프로 그럼 은행에 지금 이자 넣을 때는 우리가 5% 정도 주고 제가 은행에다가 많이 넣으면 5% 준다 그러면 은행에 넣는 게 좋죠 오히려 그렇죠 자 그런데 요게는 14배 지금 16배니까 5.5% 나오는다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아까 요 빨간선 요 빨간선 아래에 보이는 것은 은행에서 내가 저금했을 때 5% 준다는 가정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일드갭이 어떻게 나오는지 표를 나타내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일드갭 연도표 지수를 보면 오히려 저게 2014년에는 15 정도 나왔죠 그죠 요걸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최근 2018년도에는 9.58 나왔죠 그러면은 15일 때는 투자를 하고 9.58일 때는 팔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역설적으로 지금은 투자할 때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지난 방송하고 오늘 방송을 좀 참고 삼아서 좀 이해의 폭을 좀 넓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주씨가 이제 대니엘 윤희 생각하는 히돈 종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소개해 드리기 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저는 퀀트 투자가라고 말씀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오로지 숫자에만 바탕으로 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쓰고 있고요 저는 아까 제가 PER 이렇게 계속 설명드렸고 다음에는 PER만 제가 설명드리는 시간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콘텐츠 투자 방식은 어떤 거냐면요 저주가 수익 비율 PER이 높은 데에서 낮아지는 기업들을 찾아내는 것을 주로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ER의 메커니즘은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저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라고 하죠 이 부분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는 또 PCR 주당 현금으로도 너무 중요한데요 이 한 개 한 개 한 개의 데이터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완벽하게 이해가 되어야지만이 주식 투자 하시는데 한결 쉬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빨간 표시로 자기 자본 이익률 보통 우리가 ROE나 ROA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ROE가 가장 중요하죠 제일 첫 시간에 제가 오른버핏은 ROE가 15 이상인 기업을 찾아와서 투자해라 라는 이야기를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지난 방송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 역시 이런 기업들만 찾아서 제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바로 이 종목이 있거든요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이스그룹의 계열사이죠 자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PCB 그래서 기판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쪽으로 생산을 해서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 찍는 날짜가 7월 19일 화요일인데요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7월 18일 월요일 기준 했을 때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은 4560억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7월 18일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4560억이라고 한 이야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조금 있다가 자 시가총액은 여러분들 제가 다음에 시가총액에 관한 부분도 주식아재 시간에 한 방송을 할 건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개념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콘텐츠자가는 PR 제1번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2번이 PBR입니다 그리고 PSR은 3번인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순간적으로 딱 보니까 PSR 너무 좋습니다 이건 매출액 관련된 거거든요 자 PBR은 재산에 관련된 상황입니다 자 PER은 2과 관련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개씩 깊이 있게 다룰 시간을 제가 한번 가져볼 테니까 여러분 제 방송을 계속 시청해 주시면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주식 투자 하시는 데 도움되실 것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스페타시스의 개요를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쇄해로 기판 PCB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네트워크 장비 및 모바일 PCB 휴대폰에 들어가는 기판 있죠 안에 뜯어보면 그 기판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PCB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스험그룹의 계열 기업입니다 되셨죠? 과거에는 자회사가 이스헑사보드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PCB 전문기업인데 이걸 다 떠안고 가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은 네트워크 장비 등에 주로 적용되는 초고층 MLB 이게 멀티레이어보드라고 되어 있죠 통신시장에 영향을 받으며 해외 매출 부분이 대부분이 차지하는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거의 9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출 부분이 90%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익수 엑사보드는 스마트폰용 HDI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 주력 스마트폰 업체 모두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고 플래그십 모델의 제품을 공급하면서 안정적인 실적을 영위하고 있다 이 정도만 하시고요 이 회사는 제조업 기반이다 보니까 매출액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9년치 매출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여드립니다 쭉 보시면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2014년에는 5천억 정도 찍었죠 그러다가 계속 5천억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에 4,696억 정도를 했죠 지난 연도죠 그리고 2022년 1월에만 1분기로 1,405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도 상당히 준수하고요 아주 나쁘지 않다 매출액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영업이익을 보면 2021년에는 결산했을 때 얼마죠 역대 최고가 나왔죠 468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 1분기만 하더라도 189억 나와서 작년에 벌써 40% 정도 영업이익을 달성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도 여러분 아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무기 실적 발표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8월 15일 전후로 합니다 8월 15일 딱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앞에 할 수도 있고 좀 뒤에 할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2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고요 순이익 보면 142억 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앞장에서 보시면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PER이 과거에는 결산 시에는 마이너스 나는 것이 지금 4분기 합 그러니까 2022년 1분기 그리고 2021년 4분기, 3분기, 2분기 이건 4분기 합은 벌써 흑재로 돌아왔었죠 PER이 플러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했던 것이 플러스됐으니까 되게 좋아진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이렇다는 거죠 영업이익은 순이익은 이렇다는 거죠 142억 정도 나와서 굉장히 지금 회사가 성장세에 있다라는 부분들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면 전방 시장의 고다층 네트워크 PCB 수요가 계속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고객사 포트폴리오가 다 변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게 보시면 그림을 한번 보시면겠지만 J4, A4 중심의 양산 물량이 확대되면서 지금 여기 보시죠 J4, A4가 과거에는 2017년만 하더라도 38%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N사하고 C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고격 다분화가 되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매출처가 많아졌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부실자에서 아까 제가 말했죠 엑사보드가 사업을 정리하면서 오히려 부실기업이 덜어져 나가면서 이런 경영실적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성이 돋보이는 거고요 지금 1분기 시점에서 보았을 때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집니다 2022년 전망으로 봤을 때 장비의 고사양화 그래서 고부가 같이 사업이 매출이 확대가 지속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캡파 이걸 우리가 재무 쪽에서는 캡팩이라고 부릅니다 캡팩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 이걸 캡파 확보를 위해서 공장을 정설하고 또 설비 투자를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서도 아주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매출액이 지금 2021년에는 3635억인데 고부가 가치만요 2024년에 보면은 4500억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현재 4500억인데 이 부분만 지금 장비 고사양화 정책에 따른 고부가치 제품만 4500억까지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괜찮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떤 회사든 간에 부채 비율이 너무 높으면 안 좋죠 그래서 이거는 부채 비율이 사실 잘 되는 기업은 부채가 높으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레베리지 효과라고 하고 있죠 은행이자보다도 더 높은 이자를 받아온다 하더라도 더 많이 벌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위기실 때 이 회사가 위기가 닥칠 때는 부채가 너무 많으면 힘들죠 그래서 이 부채는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살펴보니까 부채 비율이 2021년 1분기 작년 이맘때 이맘때보다도 부채 비율이 확 떨어졌죠 자 이 부분을 제가 좀 주목을 했고요 그 중에서 차익금 보세요 차익금도 많이 떨어지고요 자 그리고 순차익금은 더 떨어졌죠 거의 반 가까이 떨어졌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펀드멘탈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서 이 부분들을 체크포인트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부가 제품, 피보하고 이런 IVH 같은 게 비중 확대가 되면서 수익성이 상당히 많이 개설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제가 공유해드릴 테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 매출액은 한 600억 정도 시장합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기업의 가치 아까 제가 4,600억 정도 된다고 그랬죠 시가 초액 말입니다 근데 반드시 거의 제가 볼 때에는 매출액이 이렇게 높게 올라가면 그에 따라서 주가도 생성되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그만큼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W 이상 가지 않을까 중장기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 예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 한번 드리고요 매수 포인트는 2분기 영업이까지 한번 확인하시고 투자할 건지 말 건지는 좀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이 발생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지금 시점에서 관심 종목으로 두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2022년 연간 영업이익은 상상이네 세대가 나올 거라고 아마 가능성이 높이 올라간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요 네트워크형 고다층 PCB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 같고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매출 확대는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게 이 종목의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스페타 시즌의 종목 평가는 90점도 나왔고요 제가 그 콘트 투자가는 항상 점수를 매긴다고 그랬죠 90점 나왔고 투자 적격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기준으로 7,210원 했거든요 종가가요 그래서 오늘 화요일 시점 그리고 이번 토요일 시점 어떻는지 보시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조사해 보시면 여러분들 주식 투자 하시는데 도움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대니엘 유니였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종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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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